한 입만 넣어, 고양이. 싸인 게 많아, 싸인 게. 뽀드려, 뽀드려. 뽀드려, 뽀드려. 동네, 동네. 발끝을 세우잖아. 아니, 이거는 빨리 들어주고. 잘하네. 감정 좀 줄었습니다. 하만이 하만이. 야, 나저다, 나저. 뭘 자꾸 세야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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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는 쟤는 쟤! 쟤는 쟤는 쟤! 쟤는 쟤는 쟤! 쟤! 쟤는 쟤! 지금 세니? 맨날 이렇게 세인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세! 낫대 빼드! 데에累! 예에에에에! 아 넌 뭐 그렇게 세? 어? 세니? 너 어디가 세니 이렇게? 아 다른 데서 세가지구. 칠찍갔어 오. 뮤직 스타트. 저 넘어가 보자. 정말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다. 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정말. 이런 얘기에 어떤 점을 하니깐 정말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아니 못생긴 거 아니는데. 형 5년을 보면서 제일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진짜. 콘서트에서 가수가 노래하는데 못생겼다. 그러면 어떡하냐. 못생긴 거 못생긴 거잖아요. 정말 못생긴 거 인정하는데. 이거 과제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엽 선생님 안 웃기겠어요. 안 웃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성은합니다. 못생긴 거 뭐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 콘서트에서. 못생겼어.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뭐야.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현진이 잘 아네 형 지금. 그냥 진짜 가수래요. 아 진짜 노래는 정말 잘하셨는데. 우리 모생에도 죄송합니다. 우리 모생에도 죄송합니다. 신전명이 이걸로. 이제 길이 길이 길이. 우리 규현 선생님하고 10년 이상 홈을 맞췄으니까 이거는 뭐. 길이 진짜 부담되겠다. 야 너 웃길 필요 없어 뮤지션이야. 아 진짜 뮤지션으로 진짜. 진지하게. 랄랄라 이런 거 나도 생각하란 말이야. 원래 가성이 전문이 안 돼. 그러니까 진성이네. 길턴으로 길턴으로. 그럼 전 한 번도 선글라스를 보고 노래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리 와 그려줄게. 그냥 맞춤형이야 맞춤형. 진짜로 어떻게 그릴 거야 말고 그냥 할 거야. 그려 형 그려. 그려 형 그려. 그리자. 그럼 뭐. 웃길까요 여러분. 웃길까요 라고. 진짜 예능이냐. 내가 예능 신경을 헛다리 바꿔놔도 되니까. 아 이거 머리 흔드는 거. 아 지금 많이 못생겼어요? 아니 쟤 요즘 고관 쓰고 개그 짜드라니까. 아 지금 많이 못생겼습니까? 네? 엄청 엄청. 진짜 뒤로 이렇게 할 때 진짜 최악이었어. 최악이었어. 어우 진짜. 노래에 반주 나오면서 등장하시죠. 아 좋다 좋다. 마카라 잘 안 돼. 오 느낌 있다. 뭐 한 번 Directed. 다 써끌 같아. 친덤 친덤. 아 눈 뜨니까 더 다 와야겠다. 눈 뜨면 안 돼. kokorea. 우와. 자꾸 형이 왜 망쳐야, 내 거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대로 조명! 조명 꾸꾸 피다가 주세요 풍부팬도 다 가까이 샀습니다 dog dog thank you 껨아압 선생님이 오늘 저 최고는 누구인가요? 아 정말 다 되게 잘 하셨어요 엄청 Is강 개성에 다 살아계셨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하 씨랑 길 씨 두 분.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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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전 === 얼마나 연습들이 되어있는지 지금 상태의 점검을 좀 해볼게요 저야, 제가... 연습하시던 거 한번만 보여주세요 음악도 해놓고 잘해, 잘해 자신있게 틀렸어. 그렇지. 그렇지. 야 조금 더 파워풀하네. 저희 진지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느낌만 하면 좋을지. 잘 추죠? 오, 신나. 춤같아, 춤같아. 어깨를 뚝뚝 떠야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안 돼. 저거 배가 먼저 나오고 있어. 매주. 오, 신나. 괜찮으세요? 이거 레슬링이지. 몸통 가리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유, 쎅해. 아니, 이게 춤이 한 번만이야? 명수 형. 명수 형. 형,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다면 안 돼요. 다면 안 돼요. 그 다음 다시 올리세요. 쌤, 우리 춤을 배우면 된다니까 지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버티기. 내리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5, 3, 3, 2, 1. 네. 잘하셨어요. 가, 집에 가, 집에 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되게. 걔네들이에요? 열정적으로 뭔가. 제가 열정은 누구에게. 하, 다 맞는데요? 진짜로? 다 한 거죠? 또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배워봐야 돼요.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조금씩 한 번씩. 앤블랙! 네. 와이, 앤블랙 와이. 아, 아우, 아우, 아우. 좋다, 이거 좋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자판기야? 이 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돼, 형, 돼. 똑같다, 똑같다. 똑같아, 똑같아. 형, 천둥 간다, 천둥. 형, 천둥 간다, 천둥. 형, 완전 난리 난다, 진짜. 야, 야, 이수만 사장님 눈에서 멋있는 놀다. 아우, 아우. 왼쪽. 으윽. 늙어서 뒤집어 온다, 이거. 늙으면 뒤집어 와. 조심해야 해, 지금. 빨리 해. 원, 투, 스리, 포. 오, 뒤에 저리 되지? 투, 투, 쓰리, 포. 이 춤을 튼는데 다들. 이게.. 입이 왜 이라고. 이게 외바람에 침을 느꼈어. 다들 턱이 돌아가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웨이브를 쫓아. 아, 예수. 왔다. 쟤 웨이브 배우야. 일단 머리를 뚝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드세요. 들고. 어깨를 내리고. 가슴 올리고. 배. 골반. 무릎. 힙 뒤로. 이걸 어떻게. 올라오세요. 나 이거 잘할 자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배가 먼저 나와요. 연결을 해요 하시면. 연결을 해요 하시면. 너가 영웅처럼. 어 깜짝이야. 야 B 한번 해봐. 하비. 고개부터? 와 된다. 대박. 밑으로 치는 것까지 하시네요. 기계다 기계 진짜. 근데 진짜 부러워. 노래 들을 때 하고. 아 이건 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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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쟤는 진짜 선생님 댄스에 본고장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대박. 형 해봐요 조석이 형. 머리 투어. 우와. 우와. 야 느린 동작 아니죠. 고소카메라 아니죠. 고소카메라 아니죠. 고소카메라. 제가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했네요. 갑자기 구라 형이 들어와가지고. 우와.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다 완벽하게 모든 수업을 다 이수하고 있으니까. 저 다. 목이 어딨냐. 목이 없어. 나온다 나온다. 야 이건 진짜 꼴뚝인데. 오랜만에 보면 꼴뚝이다. 진짜 이러세요 지금. 아 어렵다. 어깨 바깥으로 가슴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올리세요. 고 2연.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냐고. 쭈그리쭈그리. 올라와. 올라와. 그 다음 뒤로. 대. 대. 아니 무릎은 나오지 마세요. 그렇지. 그 다음 골반 엉덩이 앞으로. 엉덩이 앞으로 비세요. 엉덩이. 아니. 아 진짜. 진짜 못생겼다. 아 진짜. 진짜 못생겼어. 무릎. 무릎이 쉬고. 엉덩이 앞으로. 엉덩이 앞으로. 골반. 그 다음. 힙 뒤로 무릎 구부리면서 힙을 밑으로 내리세요. 뭘 하긴 하네. 아니. 냉동닭. 냉동닭.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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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 춤을 잘 추네 형이. 그런 얘기 좀 듣긴 하는데. 아니 뭐하세요. 세게 길이도 잘해요. 나 되는 것 같은데. 진짜로. 기대돼. 좀 빨리 해볼게요. 전우 형. 자기야. 고개를 위로 올려야지. 정답. 정답. 돌기 돌기. 뭘 상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니 계속. 이것만 했어. 안 되는 것이시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진은. 배 안 내밀고 이러고 있어요. 오셨죠. 아니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추세요. 그냥 똑바로 추세요. 그냥 이렇게 서보세요. 거기서 앞다리만 구부리세요. 앞다리만! 앞다리! 앞다리! 아, 앞다리! 아, 뭐야! 요금하려고, 요금만! 그렇지! 그렇게 친구에게 도움을 줘야 돼. 거기서 나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 내가 지금 웨이브를 한다. 티를 내세요. 티를 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 골반은 무슨. 아니, 이걸. 이걸 좀 들어갔다 나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이 스텝 배우면 안 돼요, 스텝? 못해지겠다.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에 맞게 무슨 뭔가 굉장히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된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제가 생각한 건데, 혹시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오렌지 캐러멜이라는. 와, 알죠. 오렌지 캐러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따라오기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 그러면 스텝 그거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렌지 캐러멜 여러분 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어? 우와! 우와! 이거 입고 다녀요. 이거 입고 오셨네? 와, 이런 거 입고 오셨네? 나 몰라, 나 몰라 천범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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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이거 찍어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그려보세요. 난 몰라, 난 몰라, 정말 몰라. 이렇게. 다리가 어떻게 돼요? 난 몰라, 난 몰라, 정말 몰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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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넷,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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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저희 음악에 한 번 맞히죠. 저희 음악에 한 번 이거 그대로 찍어서 보내. 그대로 보내면 돼요. 건방조, 건방조. 여유있게. 왜냐하면 요즘 기획사 사장님들은 이런 당당한 모습 되게 해요. 자, 하이, 제가 하키오. 우리는 세븐스타입니다. 저거 혼자 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해야지. 우리는 세븐스타예요. 내가 더 할퀴엉! 우리는 세븐스타예요! 한 번 보세요! 우리는 세븐스타예요! 아! 표정! 뭔가 준비하신 것 같아, 대형이 있어 우리 한 번 보세요! 우리! 일단 하하 형은 뭐 하하 형은 너무 좋으시네요 땅땅땅땅땅 깜깜깜깜 날 보린던 눈이 닿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내가 그렇게나 예쁘니 얼마만큼 널 좋아하니 하늘의 품절만큼 아들에 속은 만큼 꽉 찬 느낌인 거니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나 혼자 다 맞는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오른쪽이야! 다 오른쪽이야! 여기서 다 맞는데 지금 명수형이만 만들어보고 계시네 오른쪽으로! 뒤로! 질여진 그 심장에 매치타시 꿈꾸네 땅땅땅땅땅땅땅땅 인승환 사장님 피눗물을 흘리시켜오십니다 하하하하 하핳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장님들 정말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재 웬만근 다 맞춰줍니다 네, 팀원들 너무 많으면 자를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량, 의사 여러가지 교통편이나 기타 스케줄 관리를 완전히 맡겨주실 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보급으로 그랬어 보건료! 아... 그거 하지 마요! 멤버 중에 스멜이 좀 나는 친구가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방송은 이빨 따고 한 겁니다! 이빨 정신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젊은 청춘이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좋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원의 꿈을 안고 군산에서 올라온 황명수군입니다 병원교육학교 2학년 올해 몇 살이에요? 예? 올해 몇 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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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